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2015년도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로 출범한 제네시스는 출범한 지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판매량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말하기에는 단 한 대의 suv 차량도 없는 상황이라서 올해 하반기에는 제네시스의 첫번째 suv인 gv80이 선보일 예정이구요 그리고 제네시스의 핵심적인 세단이라고 할 수 있죠 g80 풀체인지도 먼저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출범 이후에 동시에 두대 신차를 선보이면서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반전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1세대는 2008년도 호령구동 기반으로 만든 제네시스 80이 시작입니다. 제네시스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었던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1세대 제네시스는요 2세대 그랜저를 고급화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제네시스가 출시되면서 한급 위에 있었던 에쿠스의 판매량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었고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바로 기념비이자 초속이 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인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우스갯소리로 제네시스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이 말은 현대자동차가 우연하게 잘 만든 모델을 뜻하는 약간 부정적인 뜻이죠. 덕분에 미국 시장에서도 2009년도 북미 올해 차량으로 선정되면서 현대자동차의 품질과 기술력, 프리미엄 브랜드로의 가능성을 보여준 기념비적인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 처음 출시된 2세대 G80은요 현재까지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언어인 플루이드 스커플처 디자인이 반영되었고요. 프리미엄 차량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커다란 그릴이 중앙부에 크게 자리 잡으면서 아우디 차량을 연상시킨다는 좀 부정적인 지적을 받았습니다. 1세대 모델보다 차체의 강성이 높아졌고요. 최신 편의장비 및 안전장비를 대거 적용했는데요. 그런 이유에서 1세대보다 월등히 모든 면들이 개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쟁 차량들보다 공차 중량에 있어서 평균 한 100km 그리고 150km 이상 더 무겁다는 이런 어떤 공차 중량의 문제는 기술력의 한계성으로 꾸준히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세대로 풀체인지 된 제네시스는 어떤 경쟁력, 어떤 차별성을 제공할까요? 지금부터 그 차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차별성은요. 바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새롭게 출시될 제네시스 G80 구석은 유용 오토쇼를 통해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발표했습니다. 제네시스 그릴을 크레스터라 그릴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의 경우 현대 자동차와 사실 굉장히 유사한 디자인 형상 때문에 현대 자동차나 제네시스 어떤 디자인 차이가 있었죠?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독창성을 지닌 새로운 디자인의 크레스터라 그릴을 선보이면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담게 되었습니다. 두 줄의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디자인은 쿼드램프라고 부르는데요. 새로운 제네시스 디자인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디자인 센터장의 루크 동케볼케는 향후 출시되는 모든 제네시스 차량에 쿼드라이트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로운 디자인을 가늠할 수 있는 차량이 바로 최근에 출시된 제네시스 G90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전에 EQ900이었죠. G90은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전면부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헤드램프, 라디에이터 그릴, 텔램프 등의 디자인을 모두 변경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출시된 모든 차량 중에서 페이스리프트임을 고려할 때는 역대급 페이스리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의 경우 단순 상품성 개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의 파격적인 디자인 변화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어쩌면 현실적으로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절실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가 출시를 앞두고 해외에서 자주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목격된 차량을 보게 되면 눈에 띄는 화이트 색상의 격자무늬 형상은 크리스트 그릴로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제네시스 G80만의 디자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차량보다 한층 낮아진 헤드램프의 위치는 차체를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게 되며 스포츠 차량처럼 스포티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자세에 있어서는 스포츠 백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디자인을 잘 보시게 되면 굳이 G80 풀체인지 뿐만 아니라 최근에 다음 달에 출시될 소나타에서도 이런 코피아 같은 디자인을 찾아보게 되는데 바로 글로벌 자동차 디자인의 최근 디자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의 특징은요. 사이드 밀러의 위치가 현행 모델 같은 경우에 A필러 쪽에 있는데요. 밑에 플로이구 타입으로 좀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도구 쪽에 장착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론트 오버보행이 짧아지면서 좀 역동적이고요. 긴 후드와 트렁크 리드까지 이어지는 루프 디자인은 스포츠 쿠팩처럼 날렵한 디자인으로 어쩌면 현재의 G80보다는 한층 젊어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3대의 차량을 좀 비교해 보시면요. 제네시스 처음에 선보인 콘셉트, G90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G80을 동시에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두 줄의 헤드램프 디자인인 코드램프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각형 디자인의 크롬팬더 그릴은요. 새로운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시그니처로 이러한 디자인들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세단의 속도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좀 다이내믹한 느낌을 연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파격적인 변신을 하고 있는 3세대 풀체인지의 차별적인 두 번째 특성은 뭘까요? 2017년 현대차는 홀로그램 증강현실 서비스 기업인 스위스 웨이레이사를 전략적으로 투자를 했죠. 그리고 바로 올해 초에 진행된 CES 2019년 쇼에서요. 바로 제네시스 G80의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차량을 선보이게 됩니다. 홀로그램 증강 기술이 반영된 AR레비가 탑재가 되면요. 운전자의 시각에 맞춰서 커다란 전면 유리창 전체를 이용해서 실제 도로 위의 상황을 영상으로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임포테인먼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어떤 내비게이션이 있었다며 이러한 전면 창에 다 뿌리게 되기 때문에 어떤 정보의 양과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크게 개선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차량이 어떤 고급 차량에서만 제공되는 HUD와 같은 그런 기술과 지금 AR레비와 같은 기술은요. 전혀 다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AR레비 기술은요. 바로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3세대 제네시스가 초기 출시됐을 때 적용이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됐고요. 한 2020년 정도에 3세대 제네시스에 적용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세번째, 풀체인지 되는 G80만의 세번째 차별성은요. 바로 조금 더 스마트해진 HDA2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최신 차량들을 보게 되면요. 신기술인 HDA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HDA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G80 풀체인지에서는요. 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HDA2 기술이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제네시스 HDA 기술을 좀 살펴보시면요.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차로를 유지하는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앞과 뒤 차량들을 스마트하게 컨트롤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술이 제공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 뭐 좀 능동적인 기술이라 보다는 방어적인 수준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HDA2 기술에서는요. 차선까지도 알아서 변경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능동적이면서 액티비티한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자동차 예상도를 걸리는 가장 중요한, 가장 유명한 랜더러를 뽑는다면 현역에서 기자활동하시는 구기성 기자님입니다. 연목구름이 단연가 리뷰 활동을 하면서요. 구기성 기자님의 예상도를 살펴보니 경험적으로 90% 이상의 높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자, 공개된 디자인을 좀 보실까요? 더욱 커지고 그리고 완성도가 높아진 오각형 그릴의 특성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의 헤드램프, 즉 쿼드램프 디자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출발한 제네시스 그리고 제네시스를 대표하는 G80 부속은요. 올해 3분기, 빠른 3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파워트레인에 대한 정보는 완전히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사용하는 파워트레인 외에도 300마력을 제공하는 4기통 2.5 트윈터버 세타3 엔진과요. 400마력을 제공하는 3.5리터 람다3 엔진이 제공되며 추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 버전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네시스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탄생할 3세대 G80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에서 멋진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G80의 후속 정보가 추가된다면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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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